크리스토퍼 동료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크리스토퍼 교육을 통해 뜨거운 열정을 다시 배운 이영숙입니다 크리스토퍼 동료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크리스토퍼 교육을 통해 성전의 힘을 갖게 된 김나연입니다 교육을 통해 배움의 가치와 동료의 일을 배운 양승진입니다 저는 14교회장 윤년노입니다 크리스토퍼 리더십이라는 단어가 승포에 소하는 우리들에게 지난 식과 과정은 짧은 시간이라 할 수 있겠지만 저희들은 많은 것을 느꼈고 실천하는 리더의 꿈을 꾸고 자신감을 갖게 되는 등 정말 소금한 시간이었습니다 끝으로 초대에 참석해 주신 여러분들과 가족 동료 여러분께 식당의 동료들을 배신하여 깊은 것과 말씀드리며 애티비스토퍼 신원시키시키기까지 도구를 아프지 않으신 김희자 팀장님을 비롯한 강사님들께 아껴오는 몸과 경의의 큰 박대로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크리스토퍼 동료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저는 14기를 수령 박정애입니다 10주간의 긴 일 없었던 동안 우리와의 변화를 도와주신 강사님들께 무한한 감사를 드리며 어둠을 탓하기보다 어둠을 밝히는 강사로의 촛불이 되는 식포포 정신을 믿는 식사기가 될 것을 믿습니다 교육 과정 중 믿었던 동료들의 아름다운 마음과 배려를 끼치지 않겠으며 너무나 소중한 소중하고 귀한 인연님께 감사하며 마음 깊은 곳에 맹크게 생을 놓겠습니다 행복한 삶을 살고 싶은 일에 오늘 조롱 발표를 해주신 열사님은 유나플러스 대표님이시며 크리스토퍼 14기에서 열정과 미소로 함께 해주신 분입니다 여러분 양희정 선생님을 큰 박수로 모시겠습니다 소소한 행복을 느껴보고 싶으십니까? 네! 가족과 함께 운동하십시오 남편과 아들의 자전거 타는 긴 모습을 바라보며 함께하는 시간은 너무나 행복합니다 제가 자전거를 배우지 않았다면 이런 소소한 행복은 맛보지 못했을 것입니다 여러분 소소한 것은 작은 것이 아닙니다 소소한 일자리스도 행복을 통해 힘을 얻고 꿈을 기억하며 살아가게 되는 것 같습니다 가족과 함께하는 소소한 행복에 희망이 있다는 말씀이 마음에 와 닿았습니다 작지만 일상의 소소함을 지키기 위해 식사기는 교력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크리스토퍼 공무요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도로이 무법자를 맞십니까? 네! 안전운전 하십니까 2019년 통일청에 따르면 지난 5년간 3.3353건이 운전자 조직에 의한 고통사고였습니다 그건 안전운전에 대한 법규 위반을 하였고 그 때문에 사고가 발생했다고 생각했습니다 안전운전을 편안하다는 말씀이 마음에 와 닿았습니다 또한 아들의 사례를 통해 현실감으로는 도움을 해주셔서 더 안전운전에 대한 중요성을 인지하였습니다 좋은 말씀해주신 연장선생님께 14기를 일시내서 감사드리며 다시 한번 큰 박수로 부탁드립니다 한 장에 소풀이 들여다니는 솔로건으로 소송을 마무리하였습니다 현재 이행사 비표시자 우리의 식당기의 열정으로 같이 참여해주신 이경수 선생님을 큰 박수로 소개합니다 언제 할지 모르는 봉사람과 지금 내가 지금 우리가 바로 신청할 수 있는 것부터 시작합시다 저의 신청자대는 매월 네티스 수요일 저희 회원자룡에서 10시부터 12시까지 장애인과 호남 소녀사장에게 재능공사하는 것입니다 호남 마음을 시작했을 때 그 자리에 감사와 감사와 사람이 채워진 게 있는 게 마음에 와 닿았습니다 그리고요 봄에는 겨울에는 못 입겠는데 겨울에는 겨울에는 봄, 가을에는 자켓 그런게 아닐게 네 호장은 어떻게 저희 거의 한 번씩 자리에 호장이시죠? 거의 안에 자켓 입어도 입으시면 되세요 자 매장가시면 29,000원 판매상품 저희 오늘 실로직 단속 특가로 만원에 우아하다 멋지다 우아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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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매력적인 여자가 되는 것 같아서 저도 이런 걸 굉장히 좋아하는데요 너무 예쁘다 이걸 하셔가지고 우아하인의 신선을 좀 빼가가서 유혹적이고 매력적이게 그런 걸 바라고 싶은 분들은 따로 그런 것 같아요 저요? 이 쇼핑몰에서 제가 여러분들 모두 잘 아는 이 쇼핑몰에서 29,000원을 오늘 이 자리에 계신 angles 이제 말을 해드릴까요? 저요! K-K-K-M 한글자막 by 한글자막 by 한효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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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동문의 활동 잘 부탁해 하는 마음으로 핀을 꽂아주시고 호흡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우리 교육 다 힘든데요. 결혼할 예정입니다. 결혼하면 안되나 그래서 소화해야되나. 제가 송무했을 때 여러분 심사계획에 맞추드렸었는데 저 엄청 예쁜 사람입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소질반으로 처음에 저는 관계를 대장해야 생각합니다. 너무 수업을 잘 받으셨던 이시입니다. 혹시 누군지 아시겠습니까? 이웃. 이웃. 누구요? 제가 이분을 호명을 하게 되면 아주 큰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바로 양희정 선생님 앞에 오시겠습니다. 제가 상대의 상에 이사하기도 정말 큰 일인데 이렇게 의리를 내서 프리스토퍼에 도전한 그 모든 우리 박사님들 덕분이고 우리 동기 저한테 너무 사랑합니다. 감사하게 잘 드리겠습니다. 괜찮아요. 그러면 저기 제가 하나 찍고 그리고 들어갈게요. 우리 송에서 서 mph mothers ini ga alsi gaungah 잘 아세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